영등포구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제21기 리더스 아카데미가 개강했습니다. 영등포구 소기업 소상공인회가 영등포구 창업지원센터에서 제21기 리더스 아카데미 개강식을 열고 3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개강식에는 최병열 회장과 윤준용 영등포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소상공인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리더스 아카데미 개강을 축하하고 수강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제21기 리더스 아카데미는 오는 12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9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게 되며 마케팅 전략, 사람을 움직이는 협상의 원리,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필수 노동법 등 경영에 필요한 필수 지식과 고객서비스 만족법 등에 대해 배우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